자 또 한우고기 먹으러 왔습니까 예 아이고 아이고 한우고 한우에 마 질리겠다 질리겠어 아이고 국민 세금으로 잘되십니다 우째 저래 잘 먹고 아유 아이고 막 세월이 세상이 저래 즐겁다 하하하 웃었지 우리 김혜경 의장님 자 한우 생갈비살이 저는 뭐 가격을 모릅니다 싼건지 비싼건지 모르는데 22,000원 22,000원 29,000원 25,000원 어르신들 제 말 맞지예 안 맞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다 윤석열 지지하니까 저놈이 빨갱인가 싶어예 이거는 빨갱이 하고 윤석열 지지하거나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구 의원 저 사람들 말하는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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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